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들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주택타우나스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2801입니다. 감지가는 4억 2825만원이며 토지면적 107평에 건물면적은 40평입니다. 이래 낙찰되었으나 대금 민합 재매각 사건으로 2차 체제가는 4억 2825만원이며 보증금은 체제가 2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2021년 12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월의 주택 경매물건은 가마초등학교 동측으로 주변은 타운하우스 및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타운하우스 경매로 진행중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월의 타운하우스 매물은 토지면적 107평에 건물면적은 40평입니다. 감정가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4억 2825만원이며 신권으로 1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자에게 감정가 대비 104%에 낙찰되었으나 대금 민합으로 오는 12월 6일에 감정가를 체제가로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20%로 예상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호상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만 1,900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표율 40%에 용적률은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7년 5월에 사용생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3춘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에 부관되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8월 22일에 설정돼 울산중앙신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4억 5,5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객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8억 3,3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문급맹세스상 조경수 등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매각사건으로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명도시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제주 서귀포시 단독주택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표선면 단독주택 매물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및 제2공항 관련 추가 정보를 면밀하게 체크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8% 매각률은 51% 경쟁률은 5.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주택타운하우스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